마리 앙툭 이리 오세요 땡땡땡 우리 이거 먹자 근데 게임해서 먹자 자 아빠 이리 오세요 마리빠 앙투빠 마리 앙투빠 이리 오세요 나는 마리를 눌렀고 누가 먼저 타나 보자 이리 오세요 자 이거는 앙투빠 에요 근데 먼저 똑바로 앉으세요 진짜 이것만 하려고 하면 긴장돼 이게 뭐라고 누가 먼저 타먹을 수 있을까 엄마가 찢어 놓고 야채 엄마 찢어 놓고 와 와 찢었다 와 냄새 좋지 냄새 어머나 통살이야 통살 와 와 와 이거 기다려 기다려 엄마 이거 저기 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걸로 게임하고 줄게 먼저 노는 사람 주는 거야 아니 아니 먼저 이긴 사람 물린 사람이 지는 거지 앙투빠 니가 할 거야 비켜 얘들아 마리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찢어 줄게 찢어 줄게 찢어 줄게 자 갖고 가 여기서 하나씩 먹어도 돼 안 뺏어 먹어도 돼 누가 뺏어 먹어 마리발 앙투발 앙투 야 너네끼리 이걸로 으르렁대냐 깜짝 놀랐네 뺏어 먹을까봐 마리야 이리와 이리와 마리가 주먹 들었어 응 이리와 이리와 앙투가 으르렁 하니까 마리가 겁먹었어 우리 자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앙투야 왜 그래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자 마리자 으르렁대는 거 처음 봐 으르렁이 아니지 얘네 자 마리야 앙투가 으르렁대는 바람에 마리 여기 숨었어 마리 겁먹은 거 좀 봐 자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리와 이래서 야생에서는 힘센 놈들이 이겨먹겠구나 힘없는 놈들은 밥도 못 먹고 그렇지